옐로 나이프 옐로 나이프 옐로 나이프 옐로 나이프에는 오로라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이곳에선 이곳의 선주민 중 하나인 대뇌족의 전통가옥에서 옐로라를 만날 수 있는데요. 특히 이곳은 오로라를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여기 옐로 나이프에는 지금 오로라가 많이 간촉되는데 특히나 여기에서 오로라 관측이 많이 된다고 해서 이 호수 이름이 오로라 레이크랍니다 다른 호수들처럼 꽁꽁 얼어붙은 오로라 레이크 주변엔 대내족의 전통 주거 공간인 티피가 지어져 있습니다 막대기에 가죽을 덮어 만든 대내족의 전통 가옥인 티피는 일종의 텐트죠 오로라를 보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들입니다 대내족의 천막인 티피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꽤 아늑합니다 과거엔 이 버팔로 가죽으로 티피를 만들었답니다 과거엔 이 버팔로 가죽으로 티피를 만들었답니다 네네 그리고 중간에 작은 화요일을 보이는 속은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드라마의 방향이 열면 네 화요일을 하러 갈 곳에 가죽으로 들어가는 곳에 가죽으로 하죠 아우 오케이 네 그냥 이곳에선 관광객들을 위해 낮시간에 스노우슈잉을 하는데요 대내족의 전통 설피를 신고 눈길을 걷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스노우 슈잉하러 가는데 앞에 저희들 날씨가 추워서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다 파란색 왠지 스머프가 여행 떠나는 거 똑같은 기분이 드네요 라라라라라 겨울이면 눈이 무릎 위까지 쌓이는 이곳에서 베네족에게 설피는 필수품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이걸 신으니 뒤뚱뒤뚱 걷게 되네요 문치있는 전나무 숲길입니다 하지만 설피를 신고 걷다보니 사고 만발입니다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러운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올라가려면 조금 힘들겠는데 펭귄같지 않아요? 눈꽃이 만발한 나무들 어쩐지 장난기가 발동되는데요 이러한 경험들이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속을 걸어서 밖으로 나오니 경씨 죽이지 않아요? 최고! 너무 좋아요! 천연 눈썰매장입니다 빙판길에 윤란이 잘 미끄러지던 설피가 눈썰매 역할을 하네요 드디어 제 차례입니다 옛날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와 재밌다 이곳 옐로우 나이패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그 버팔로 고기입니다 대내족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데요 이렇게 철판을 돌려줘야 고기가 골고루 맛나게 구워진답니다 드디어 버팔로 스테이크를 맛보는 순간 추위가 잊혀질 정도로 맛있습니다 날이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드디어 오로라를 볼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로라를 기다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떠들썩한 소리를 쫓아 나섰습니다 여기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라면이 그냥 들고 얼었어요 오! 오! 여기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라면이 그냥 들고 얼었어요 오! 네 이 물이요 오늘은 불을 지켜볼께요 한번 오! 네 네 그 T-shirt은 여기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얼마나 추운 곳인지 실감납니다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오로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일 뿐입니다 오로라는 기다림의 미약이래요 오로라는 생물 같아서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한다고 하니까 저도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발을 동동거리며 기다리다가 요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핫시트 뜨거운 의자란 명칭이 빈말이 아닙니다 아래쪽은 따뜻한 공기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렇게 오로라 볼 수 있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음 две 아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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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잃어버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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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그리 가버린 여 108 매입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경이롭고 장엄한 빛이 파노라마 수많은 전설과 신화를 탄생케 한 오로라가 제 눈앞에서 춤을 춥니다 캐나다의 아름다운 설국과 신비로운 오로라를 만났던 이 시간들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시간들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시간들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시간들은 제 인생 которого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